안녕하세요. 8레몬 모문대행위의 판결TV의 광교중원과입니다. 2024년 1월 15일자 8레몬 형사, 중국산 도라에몽 수입과 국내 배포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0도 1786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도라에몽 일본 저작권자죠. 저작권자가 2015년 10월 12일 상해 중국회사에 중국 내 상품화권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여를 합니다. 이 상해 회사는 이 상품화권을 산 다음에 광동왕구회사에게 2016년 6월 30일까지 위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저작권 범위 내에서 중국 내 상품화권을 광동왕구회사가 만들게 된 겁니다. 이 피고인은 2015년경에 광동으로부터 도라에몽 블록 제품 960개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는 대원미디어라는 회사가 2014년경부터 이 도라에몽 원저작자 일본 저작권자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 사업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미디어측이 피고인을 저작권권 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기소까지 된 것이죠. 문제는 이 광동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상해 회사를 통해서 중국 내 도라에몽 상품화권을 정식으로 받은 회사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저작권제의 허락을 받아서 그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거래로 유통된 후에는 그 다음에는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든 판매하든 어떤 거는 이미 판매를 해서 소진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가 내 판매 제한도 유지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과연 국가 내에서 판매한 경우에 그걸 다시 다른 외국으로 반출하는 이런 거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배포권은 소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다가 저작권자는 복제물의 배포권의 권리를 갖게 되죠. 중국 내에서는 광동과 상해회사 광동을 통해서 중국 내에 대해서 거래 제공을 하면 그 제공한 물건 순간부터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소진되기 때문에 그 중국 내에 관련된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에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부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여전히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었는지를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라명 저작권은 광동, 아까 상해회사 광동에게 중국 내 상품화권을 부여한 것이지 대한민국의 상품화권을 부여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은 광동으로 중국 내에서의 거래를 통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국내를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 거래 제공된 경우이고 이것은 결국 광동이 판매 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이몽 블록캡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 이므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의해서 허락 없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도라이몽 저작권자는 중국 내 판매권, 한국 내 판매권을 별도로 허용을 했고 피고인은 중국 내 판매권자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것인데 이때 이 국내 유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입을 직접 해왔기 때문에 중국 내 판매권자의 행위 그 자체가 중국 내 판매권을 넘어서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제품을 수입을 해서 그거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작권으로 이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광동이 중국 내에서 거래를 통해서 이 제품을 판매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직접 중국에 가서 광동의 매장에 가서 그냥 사오는 거죠. 다 사서 자기가 가진 다음에 그걸 싸서 한국에 보내는 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의 배포권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건에 관해서 저작권에 어떤 행사수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를 자기가 사서 국내에 들어와서 다시 판매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작권자 즉 중국 내 판매권자인 판매권자가 직접 한국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한국에다가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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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